네, 전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4000개의 기타를 쳤지만 이건 또 이렇게 조그만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뮤직맨이 조그만 모델들이 좀 많죠? 뮤직맨이 존 페트리츠 모델도 이 사람이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앙증맞은 기타를 쓰고요 스티블루카소 덩치가 좀 있는데 오히려 세인트빈센트가 102cm짜리 긴 기타 쓰고 물론 그건 하관이 길지만 이게 또 뾰족하다 말상이죠 근데 얘네들은 하관이 다 짧아요 약간 사람이 하관이 너무 짧으면 약간 심술궂어 보이잖아요,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뮤직맨 기타들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이번 것도 상당히 작습니다 94cm예요 보통 96은 나오거든요, 그래도 94는 또 역대급도 작은 기타 축에 들어가겠네요 헤드 있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작은 축입니다, 94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티브 루카소 옛날에 LK100D를 했었어요 한 번 그거는 이제 가격이 지금보다 한 55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라 159만원인데 픽업이 지금 뮤직맨 업무 건데 그게 디마지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D였고, 그거는 일반 메이플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해볼 LK100은 로스티드 아, 로스티드 이것도 이게 베이크드라는 표현은 저기서밖에 못 쓰죠, 깁슨 깁슨 베이크드 메이플, 여기는 로스티드 메이플 그것도 말을, 이게 뭐더라, 베이크는 빵을 굽는 거고 로스티드는, 로스트는 그거 말고 나머지를 굽는 거를 로스트라고 한다던가 뭐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랬었는데 그건 상관없이 베이크란 말 못 쓰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건 뭐 나중에 뭐 마이크로웨이브드 스티드 메이플, 보일드 메이플 뭐 여러가지 메이플들이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베이크드와 로스티드까지 나왔습니다 프라이드 메이플 한번 나오면 좋겠네요, 프라이드 기름에 튀기면 진짜 어떨지 복만해요 굉장히 튀기면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메이플 튀기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스털링 바이 뮤직맨 일렛기타 LK100 모델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11,000원의 가격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49,000원 그래서 디마조 모델보다 55만원이 저렴합니다 원산지 인도네시아 전장 94cm, 두께 42mm, 12플랫 뒷뚤레 74mm 전반적으로 다 작아요 근데 무게는 또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좀 막지켜요 바디 베이스드, 베이스드 오랜만에 보죠 네, 네 개 로스티드 하드메이플 렉, 지판에 로즈우드 지판, 머신헤드 락킹 뒤쪽에 보이시죠? 4대2 락킹 머신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지판 공율 12인치, 305mm 반지름, 22 미디엄 프렛 약간 브이넥이에요 아, 네, 네, 네 약간 가운데가 조금 뾰족한 느낌이네요 스케일 길이 648mm, 25.5인치고요 뮤직맨 헌버커의 컨트롤은 푸쉬푸쉬 볼륨 부스트 네 그렇습니다 어, 빈티지 트레몰러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 같은 뮤직맨인데 지난 시간에 세인트빈센터가 또 완전히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죠 약간 스티비 로카소는 좀 그 스트랩 성향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깨끗한 깨끗한 빈티지 스트랩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게요 무게 먼저 달을게요 짜잔 3.57 썼어요 5.2 오늘 진짜 둘 다 엄청 단착분이 기가 막힌데 네, 무게는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짜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벼워 하하하하 5.4 5.4, 5.2, 야! 대박 제가 이겼습니다 야, 10g 차이로 3.554 대박이요 가운데 낄 줄이야 단착분이 그렇게 정확했는데 또 가운데 꼈어 네 3.54요 무겁긴 무겁네요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죠 오우, 확 올라오네요 많이 커지는구나 오우야 작아 어우 작아 흐하하하하 그래도 서스틴이 기네요 말살이고요 사스틴이 기네요 뮤직맨답게 이펙터도 잘 먹네요 네 아주 깨끗한 성도나요 펜더에다 크루치 박스입니다 이게 자체 개발 픽업인데도 배음이 상당히 많아요 자갈자갈한 느낌 마샬게임 8까지 올려볼게요 마샬게임 8까지 올려볼게요 마샬게임 8까지 올려볼게요 반죽 얹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우 예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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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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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영씨하고 같이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스티브 루카소 스피어 이렇게 주셨고요 교영씨는 우리가 아는 그 소리 토토 이런 거였죠 그리고 저는 푸쉬푸쉬 토토베이베 이렇게 해드렸네요 그리고 되게 점수 잘 주셨어요 선생님하고 교영씨가 9점 제가 8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9.8점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작지만 강하다라는 걸 뭘 입혀야 할까요 작지만 강하다 고추?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진짜 매콤하네 청량고추를 넘어서 하바네로 이거 딱 하니까 그냥 쫙 모아 스티브 루카소 하바네로버전 저는 이 디마지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면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 자체조작 픽업이 배음이 되게 자글자글하게 풍성하게 묻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디마지오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드릴게요 네 디마지오 부럽지 않습니다 뭐 이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러운 것보다도 아유 그건 뭐 가성비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55만원이나 떨어졌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격이에요 선생님 집에서 약간 낙장구립 낙장구립을 할까봐 낙장구립을 할까봐 기타가 이게 좀 세팅상태가 조금 안좋은데 세팅만 좀 하면은 0.5점 더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팅 미포함점수였다 포함점수 네 8.5, 8.0 잘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10점에 1점 체계였을 때 9점 8점 이렇게 받던 것들이 8점으로 왔으니 뭐 그대로 정리가 됐네요 네 네 LK100 이렇게 보셨구요 이번에 뮤직맨 2개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네 V 세인트빈센트 모델에서 STB에서 LK100까지 정말 극과 극의 그런 기타를 참 잘 만들어 내는 회사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존 페트루치입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시구요 인우씨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교역씨 부르고 싶네요 그래도 맘스틴이 아닌게 다행합니다 네 그렇죠 뭐 맘스틴이 진짜 잉베이 맘스틴 모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게 어찌나 다행인지 어찌나 다행인지 근데 존 페트루치 모델은 해도 해도 나오죠 그 그 거스리라는 사람이 PRS로 옮겨가지고 대거 수입된다고 할 수 소문이 들리기도 해요 예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 거스리고 반 못 쳐요 미리 얘기해놔서 괜찮습니다 미리 못을 박아야되요 이런거는 들어오기 전에 성공 저는 거스리고 반을 좋아합니다 잘 칩니다 이러신 분들은 네 연락처를 남겨주시죠 댓글로 저희가 연주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연주 잘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출연료 연주료 다 드리니까 진짜 치킨솜 칠 수 있다 아 그러면 밑에다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희 연주자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페트루치나 7연 기타 이런거 페트루치도 다 달아주세요 드림시어터나 기가 막히게 친다 우리 버즈비가 꽉 막힌 공간이 아니라 열려있는 거 같은데 그럼요 대신에 잘 치셔야 돼요 들어오긴 쉽지만 나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잘 치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진짜 페트루치 모델 또한 선호도의 것도 쫙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 화수분 같은 뮤직맨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 모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타임즈 더블타임즈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로 갯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모이시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씨가 뽑는 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이펙터 타임즈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그다지 근처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